구나 금 주세요! 지금 스코어가 2대 1이거든요? 저희 굿갈팀이 반드시 이기면 알겠습니다! 아니죠! 분발x3 그럼 팀도 이 기세를 이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요 이 버블 슈트를 입고 상대편을 원 밖으로 밀어내면 되는 게임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가장 많이 굴러다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고고!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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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이제 누가 누구와 붙을 것인가 그러면 평소에 뭐 붙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가 저는 우리 먼데이 언니만 아니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있어요 사실 조아랑 붙고 싶었는데 아니 왜냐면 조아랑 예전에 돼지 씨름 게임을 할 때 엉덩이 씨름? 그 게임을 할 때 아주 처참하게 졌었거든요 저도 여기서 딱 그 얘기하고 있어서 소은 언니랑 붙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어떤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요? 왜냐면 소은 언니 하면 이길 것 같아서 이겨놓고 그 다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 그래도 힘을 세 그러니까 얘 근력 전화 아니야 그러면은 소은이랑 조화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누가 여기서 우리 데이 언니랑 붙는 건가요? 데이 언니하고 싶어요 데이가 붙는 게 낫지 않아요? 이름도 비슷하고 룸메즈니까 데이 제이 그래 우리 지안이를 보내준 것보다 내가 아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니 무슨 아니 언니 그러면은 한 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은 조화 수든 지안 먼디 재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팀이 제일 먼저 할까요? 수든 지안 응?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 힘이 정말 세구나 너네 힘이 정말 세구나 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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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무거워 여기가 머리가 나와요 내가 쏙 해볼게 야 나 나 못 일어나겠어 하나 둘 셋 자 이제 일어나는거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와우 됐다 됐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치면서 시작해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지현이! 파이팅! 지현이! 지현이! 이수진! 다다다다다다! 이수진! 다다다다다! 이수진! 다다다다다! 이수진! 다다다다다다! 언니 돌려요! 안 돼!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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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뭐하네! 지현 이렇게 하고 있어? 지현아! 지현 괜찮니? 지현아! 지현이 괜찮아? 저 잡아가! 안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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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됐어! 지금 현재 상태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 화이팅! 방금처럼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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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지현아! 아! 혼자자, 혼자서도 괜찮아?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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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진짜 벗어! 벗어! 아 머리가 깠어요! 벗어! 뭔ame! 괜찮다! 나 복근 생긴 것 같아. 이게 일어나기가 이렇게 못 일어나서. 지효, 괜찮아? 여러분, 이거 짜릿하네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하나, 둘, 셋! 가자! 좋아! 안 돼! 어떡해! 괜찮아? 아저씨, 좀 굴러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세요, 일단. 확실히 언니들의 그건가? 너무 쎄게 했나봐. 괜찮아요! 무서워! 이제 제이, 제이한다, 제이. 무서워! 야! 아니, 그렇게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갑니다. 와, 또 나왔어. 맞아, 그렇게. 자, 여기 쓰세요. 조심, 조심. 여기, 이쪽 쓰세요. 저기를 한 번 체험해봐야겠어요. 제이는 내가 뭐 안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됐어, 됐어. 스탑, 스탑, 스탑. 와, 이게 왜 안 감춰져? 빨리 해. 어떡해. 제이야, 여기로 와. 제이야! 지금 시작할까? 지금 움직이는 기분이 시작할까? 지금, 지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 안 풀어! 다 해가! 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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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야! 야! 나갔어! 야, 나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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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재! 이재! 야, 되게... 간다! 제이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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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일어나! 하나, 둘, 셋! 일어나! 일어나!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와! 와! 유니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제이한이를 보내드릴 거다! 아, 그렇게 된다! 끝! 끝! 아이고! 제이야, 괜찮아? 제이야, 괜찮아? 제이야! 괜찮아요! 제이야, 괜찮아! 뭐? 조심해! 번의 게임 가장 궁금한 조합으로 번의 게임 한 번 두 팀 조합을 짜볼까? 어떤 조합이 제일 궁금해? 일단 소은 언니랑 데이 언니가 제일 궁금해 음... 나도 사실 이 두 명 조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진짜 오케이, 오케이 공사장끼리의 그것도 궁금하잖아 오! 근데 뭔가 그냥 서로 한 번 부딪힌 다음에 계속 굴러다니다가 그러면 저희 먼저 할까요? 네 이쪽 먼저 보면 안 돼? 여기가 제일 궁금하니까 나중에 보는 걸로 세기의 대결입니다 세기의 대결 세기의 대결 동갑내기들끼리 한 판씩 하네요 공사장의 대결 갑니다 제이야! 우리 달려와서 한번 부딪힘 볼래? 그래! 그럼 너네 계속 굴러다닐 거잖아 혹시 몰라요? 레디! 파이트! 예! 네, 나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만에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직... 나오세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았대 아니, 어떡해 제이가 아직 안 싸웠대요, 자기는 자기는 더 놀고 싶대요 안 돼, 안 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을 잃었어 어떻게 되는? 지연 씨가 기억을 잃었어요 자, 레디! 파이트! 야, 힘이 달라 너네 웃어 잘해 야, 웃어 너네 막상 create 이게 진짜 대결이었어 소원 언니 소원 언니 이겼다 좋았다! 내가 만세를 이겼어! 진짜 잘한다. 야, 위가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네. 놀랍게도 저희 언니 팀이 3 완승을 했습니다. 완승, 인정입니다. 진짜, 진짜 잘한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서 신기했어요. 저희가 지금 딱 점수 2대2거든요. 지금 굉장히 승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게임, 3인 4각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네, 이번 게임은 3인 4각인데요. 보통은 2인 3각을 많이 하지만 저희는 3명이서 3인 4각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협동심을 많이 요하는 게임이지 않나 싶고 운동에 가장 어울리는 달리기라는 점에서 저희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할지 지켜봐주세요. 바지 입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어요. 시작해볼까요? 네! 뭐야? ależy 가시게 ospBox 진짜 스피 dois? 아, 재밌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half 이성 그렇다. 4권 legen 하나 둘 가위바위보 가족 가위가 중요하네 가위가 중요하네 가위가 중요하네 이제 마지막이다 왼쪽부터 바이바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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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바이바이버 바이바이버가 어렵네요 두 명 이겼었는데 너무 웃겨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저희 준비해주신 게임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아주 치열했어요 맞아요 가위바이버가 가위바이버가 진짜 중요한 게임인지 몰랐는데 가위바이버가 중요하더라고요 역시 체육대회에 꽃은 달리기처럼 가장 열정 넘쳤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서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단체 그러면 단체 네 좋다 역시 감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작하자마자 터트릴 수도 있는데 가위바이버 여러분 모두 박 터트리기를 아시나요? 오재미를 이용해서 박을 터트리면 되는데 이게 박이 터지는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모두모두 잘 조준해서 맞추기 화이팅! 화이팅! 소원권 너무 좋다 캠핑 가기 이건 무조건 무조건 이겨야겠다 진짜로 사실 나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저도요 저희 학교에서는 안 해가지고 우리 위클리가 오늘 운동회에서 처음으로 뭉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원권을 받으면 다 각자 뭘 하고 싶은지 저는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캠핑 아니면 놀이공원 이런데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다 같이 놀 수 있겠어 놀이공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소원권이 아직 없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직 안돼 그러면 우리 소원권을 따내러 박떠뜨리기를 하러 가보자 오케이 Go! Let's go! We are we are 클래스 가요 나 하나도 못 맞춰 나 왜 이렇게 못 맞춰 나 왜 이렇게 안 돼 나 왜 이렇게 안 돼 야 나 누구야 되게 잘 맞춰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야 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지연이 왜 이렇게 잘해? 저는 맞춰되면 아니 뭐 잘해 소재란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 진짜 성공 안돼 지연이 떴졌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잠시만 너무 안 열리는데? 소원님 조심 아 제발 열리라고 말 좀 들어 안돼 야 패스 풀린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아 잠깐만 야 야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야 야 야 야 야 너무 따져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이거 너무 안 터지는데요? 열려 열려라 열려라 참깨 아 아 아 아 아 아 지민 언니 지효 할 수 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다 어 언니 해볼게요 야 나 그냥 점프하면서 열면 안 돼? 야 어 여기 여기 와 와 와 되게 복청하다 성격했다 여기다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위끌리 위끌 파이팅 와 와 와 와 성공했어요. 어렵네요. 어떤 걸 하죠? 어떤 걸 하죠? 오늘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게 안 터졌으면 살짝.. 숙소 가서.. 울리고 있었으면.. 차에서도.. 진짜 안 터질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입이 쫙 벌려지면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뭉클했어요? 눈물 났어요? 눈물 뒤에 가서 좀 훔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꽃가루까지 흩날리니까 굉장히.. 인생 성공한 느낌? 앞으로 제이는 박을 숙소에서 몇 번 터뜨릴게요. 몇 번 해주자! 제이는 박을 해줄게! 저희는 반드시 준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원권이 있으니까 소원권을 어떻게 쓸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당장 쓸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쓸지 몰라요. 좋은 거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야겠죠? We are! We are! We ar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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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